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제가 사는 남반구는 가을이거든요, 지금. 한국은 오늘 30도라는데 더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살면서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경해 맞이하는 그분들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와 차원이 아주 크게 다르거나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말했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지고 또 받는 느낌도 좀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 만련에 꼭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란 게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 들어도 그때뿐이고 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 정당화를 늘어놓으면서 따르지 않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다 또 인생 만련이 돼서 나는 이렇게 지금 후회하지만 너희들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똑같이 안 지키고 산단 말이죠.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은 세상에 넘쳐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죄다 헛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좋은 이야기가 될지 헛소리가 될지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말해줘도 꼭 인생 만련에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줘도 꼭 인생 만련에 후회하게 되는 것 첫 번째, 그때 참았어야 했다. 참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것을 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린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은 참고 살면 만만한 호구된다면서 참지 않는 게 당하고 살지 않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참고 살면 암의 원인이 되니까 참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참으라는 말의 본뜻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황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참으면 호구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꼭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 사이에 언쟁과 싸움이 번지고 결국은 칼부림까지 벌어졌다는 기사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순간의 감정, 눈앞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 인생 말년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해줘도 꼭 인생 말년에 후회하게 되는 것. 두번째, 즐기며 살 걸 그랬다. 인생이란 늘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부모로서,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늦어도 나이 들어서 52회는 최소한 이제 어깨를 짓눌렀던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은 미루지 말고 사는 습관을 들여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너희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해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 미루기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지금도 또 미룰 변명만 찾습니다. 아이들 결혼하면 해야지, 은퇴하고 해야지, 아이들 집 사주고 해야지, 미루다 미루다 인생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더 원통한 것은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꼭 인생 말년에 후회하게 되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쓸데없이 걱정하고 살지 말 걸 그랬다. 걱정에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또 걱정을 합니다. 걱정에 치여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도 금방 소진되고 언제나 피곤에 쩔어 살 수밖에 없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밑도 끝도 없는 불이기란 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어느 한 분이 지난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말씀하시기를 걱정의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했다고 하질 않죠. 앞을 내다보고 대비했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걱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일어날 개연성도 적은 일을 또는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능력밖에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이나 은퇴 준비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걱정한다고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다는 책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고 앉아있느니 차라리 뭐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에너지도 덜 소진됩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돈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돌고 돕니다. 앞서 살아간 세대가 하는 후회를 뒤따라오는 세대가 똑같이 후회하게 되니 인생은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원전에서 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 사셨던 철학자들의 말씀이 여전히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한 점 후회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슴에 사무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큰 놈들을 남기지 않으려면 순간의 충동과 유혹을 참아내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즐기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힘 빼지 말고 사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한 점 후회도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